여러분의 골프 고민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지선의 전지적 프로 시점 시간인데요. 앞서 김영주 프로의 드로우 치는 법을 마스터하셨다면 이제는 페이드 치는 법을 좀 아셔야겠죠? 드로우 구질은 거리가 난다는 장점이 있다면 페이드 구질은 방향성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이 그린에서 공을 세우고 싶은 로망이 있기 때문에 페이드 구질을 구사하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오늘 페이드 내는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방법은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탠스를 오픈하고 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스탠스 정렬, 어깨 정렬, 그리고 클럽 페이스도 다 일자로 정렬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페이드 구질을 치고 싶다 하면 발이 살짝 오픈 발만 살짝 오픈해 주시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이 발의 선상으로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로 맞추게 오픈해 주고요. 여기서 이 헤드 페이스가 오픈한 대로 페이스가 닫히게 된다면 나는 그냥 에이밍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헤드 페이스는 처음에 바라봤던 나의 목표 방향으로 놔주어야 합니다. 내 몸은 오픈이 되어 있지만 헤드 페이스는 바로 놔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오픈을 얼마만큼 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5야드 페이드가 치고 싶거나 10야드 페이드가 치고 싶은데 얼마만큼 내 몸을 오픈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준은요.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개개인마다의 감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자신만의 감을 익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아무리 오픈 스탠스를 서서 친다고 한들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픈 스탠스를 서서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알려드린 방법으로 쳐도 보세요. 헤드를 왼쪽으로 닫아친다면 저도 왼쪽으로 가고 완전히 왼쪽으로 꺾이는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요. 페이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 헤드를 닫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임팩트 이후에 클럽 헤드를 절대 다치지 않게 여기서 이 손과요. 이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나가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페이드 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슬라이스 방지법 기억하시나요? 슬라이스 방지법을 방지하지 말고 아주 조금만 해보는 겁니다. 슬라이스와 페이드는 스윙의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주에 알려드린 슬라이스 방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탠스를 정렬하라였죠.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린 게 뭐죠? 스탠스를 오픈하라였습니다. 그죠? 스탠스 오픈하고요. 그리고 알려드린 슬라이스 방지법 두 번째가 공을 칠 때 내 손보다 헤드가 먼저 지나가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요. 절대 헤드를 닿지 않겠다는 신념 기억하세요. 자, 클럽이 그대로 그대로 목표 방향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피니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모든 골프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스윙의 리듬을 꼭 정확히 익히셔야 합니다. 스윙의 리듬을 익히는 방법인데요. 그 스윙의 리듬 익힐 때 우리가 코스에 나가서 공을 칠 때요. 스윙을 할 때는 2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거를 신경을 쓰면요. 이미 백스윙은 올라가고 있는데 스윙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에 나가서는 절대 리듬만 신경 쓰셔야 그 리듬은 백스윙 탑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만 느낌이 됩니다. 다운스윙은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백스윙 탑이 빨라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백스윙까지 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와서 어퍼 맞는다거나 열려 맞고 텃보로는 뒷땅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드로우 구질이나 페이드 구질은 조금 더 상급자에게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질을 칠 때만큼도 좀 더 리듬을 생각해서 백스윙 탑까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셔도 돼요. 오픈 스탠스 서고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드로우와 페이드 구질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장에서 많은 연습을 해보고 골프장에 나가서 구사를 해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구질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장에서 페이드 구질을 연습을 하다가 혹은 드로우 구질을 연습을 하다가 훅 아니면 슬라이스가 나온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골프는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길게 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치고 그만두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페이드 구질, 드로우 구질 확실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드 구질 만들기 어드레스 시 왼발을 열고 왼쪽 어깨도 열어줍니다. 페이스 앵글은 타깃을 향해 스퀘어로 맞춥니다. 임팩트 이후에는 페이스 앵글이 다치지 않도록 팔로우 스루를 해주는데요. 전체적인 스윙 리듬을 생각하고 숫자를 세면서 리듬에 맞춰 스윙 연습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